. . 자 이제 나가자. 엘리베이터 클릭하고. 비활성화 시키고 하자. 아마 이 문이 열리면 시스가 한 마리 나올거야. 아닐 수도 있어. 어잉? 아니네. 왜? 왜 헤이? 갑자기 헤이. 응 알았어. 어쩌. 오지마 디콘. 그래. 발렌타인 우리만 가자. 하지만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런 게임이니까. 아잉? 자 렉시턴에 있는 세탁소 밑인가?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죠? 정말 무시무시해. 자 이제 올드노스 교회로 돌아가서 디콘을 만나면 돼.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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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니들 왜 있어. 원래 있었나? 포타블레가 아마 정지시켜놔가지고. 다잉라이트도 원래. 초반에 나왔던 시즌패스가 가격이 올랐죠. 확장팩이 나오면서. 어. 원래. 짧게 디에시로 개발하려다가. 늘어나가지고. 분량이 엄청 늘어서. 분량이 엄청 늘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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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 그야말로 의문의 1패야. 오. 퐁퐁 어이구! 좋아 이제 그러면 돌아가서 빠른 이동으로 가는게 최고죠 자 여러분 12시 넘었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좀 아주 빠르지는 않아도 할만한 지였어요 로딩이 아우 초반 나왔을때는 진짜 그래도 ssd는 사야겠다 아니 딴게 아니라 지금 메인 중계컴은 ssd를 쓰는데 게임용 컴은 안써요 그냥 하드쓰는데 아니 일단 윈도우 부팅할때랑 뭐 킬때 처음 켰을때 진짜 차이 많이 나더라 미칠것같애 ssd에 적응을 하니까 진짜 막 답답해가지고 아 좋아 이제 대머리 전문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야 자 이럴때 모자쓸것같은거쓰고있으면 안되지 대머리 전문 어휴 허풍이 심한 타입이네 디콘이 음 좋아 아이 또 잠깐 그러면 또 아이 또 이혹해야돼 알았어 아이다 특별히 누가 특별히 아니 잠깐만 St claim 매력이 오르는 나이스 어 여기있다 잠깐 데이트리퍼 이거 좋아 쓰자 자 디콘의 장단에 맞춰주기 그래 우리는 대머리로 묶어진 영혼이니까 좋아 내일 왜 가입해야 하죠 좋아 합류하기 네 달이 걸치는 거지 네 달이 다섯 달이 그래 미닛맨 레일로드 인스티튜드 브라더드 후드 오브 스틸까지 내 암호명 다른 선택지 제 생각은? 아니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선택 당신의 선택 어... 명사소 자 이제 디콘을 동료로 삼을수있습니다 자 스파이에 숨쉬 또 쓸데없이 레벨업해버려 좋아 그러면 좋아 피범벅 하나 찍자 아 잠깐만 아 그래 음뢰사나이 또 한 번 찍어줘야지 이럴때 아 원래 모드가 모드로 완성되는 게임이라서 아 들어가게 해줘 어 갑자기 또 밤 되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감기운 올라오네 아 죽겠네 아 근데 이는 безопа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법을 가져다니는 그게 들어간다 그래서 예상되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일단 캐릭터 박사에게 어 프로토타입을 건네주자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또 날 의심하나요? 잠깐 태도에 불만 에이치투 하니까 순정만화 아니 그 야구만화 생각나는데 명작이죠 대 대략? 데드 드롭? 스파이노블를 읽지 못했지? 아, 사랑하십니까. 데드 드롭은 메일보치가 있는 메일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심하세요. 스토크톤과 연결될 때, 그들은 정확한 카운터의 시간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카운터는, 가이커 카운터가 있나요? 그리고 카운터는, 쟤가 있는 곳입니다. 디켄은 그것을 꼭 알려주세요. 어... 아, 또 비 맞춰줘야 돼? 비 맞춘다.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냥 너무 잘해. 만약에 상황이 잘못되면, 저는 모두가 다 같이 흔들어갈 것입니다. 데드 스토크톤은? 사실은 스토크톤은, 스토크톤은 벙커 힐의 주인공자인 것입니다. 데드 드롭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뒤로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는 거기에 있어야 돼. 너같이 건방진 놈한테는, 일단 메가 약이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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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일단 레일로드 가입 퀘스트는 완료를 했으니까 자 이제 또 우리는 버질한테 한번 가봐야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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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가보는거야 오랜만에 포라우드 해가지고 약간 좀 많이 해렸는데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아유 데이 트리퍼 아우 하나밖에 없던거였는데 저것도 빨리 포도맛 멘타치를 만들어야겠구만 자 일단 그러면 버질한테 돌아가자 자 여기자 어휴 어휴 빨리 들어가 어휴 다시 나왔어? 다시 들어가 이거 무슨 더면더머드 아니고 onde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여기 레일로드 크으... 총렬하게 까는거 보소 아 이 로봇놈아 방해하지마 다행이네 이 뇌스는 뇌스 뇌스 하모네틱 프리퀸시스 유've been hearing it all along I want to be clear that this isn't my area of expertise I was bio science not engineering or advanced systems or anything 음 좋군요 I'm sure it'll work for the record I haven't made any problems but if you can build this device intercept it you should be able to you should be able to overwrite the signal from the institute's can you? I mean can you build it? you have people that can help this is all my own person even you I've got it covered good good because you've got to make it in there for both our sakes and don't you forget our agreement I've helped you as best I can if you make it in there you find that serum it's my only hope forever being normal so you find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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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hese and get to work you do whatever it takes call on whoever you know to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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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것들 애들중에 한명한테 한 세력의 도움을 좀 받아야되는데 음..뭐가 좋을까? 어떤 녀석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좋아, 미닛맨한테 도움을 받자 저번에 트레츠할때는 렐로드 애들한테 도움을 받았었죠? 일단 나가 나가가지고 생츄어리로 돌아가야겠네 오우 진짜 생츄어리 오랜만에 갔네 970정도면 적당히 타격해서 할 수 없어요 저도 970쓰는데 뭐 뭐 내가 돈 한달에 몇백만원씩 벌면은 뭐 980TI SLI 쓰고 슬라이 써가지고 할텐데 그거 아닐까 그래서 암튼 오랜만에 진짜 생츄어리에 왔어 야 프레스턴 어디갔냐 또 얘는 또 이런 쓰레기통 칼라 아 얘는 또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혼자서 오케이 아 뭐야 또 이것도 아 너 말고 너 말고 아 죽었어? 아 죽었구나 어 어 버질의 설계도 나의 아이 나의 아이 와우 정말 와우 그래 스터지스 그래 스터디스 자 이제 스터디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자 그래 오늘 인스티튜트 안까지는 들어가게 못해도 헤이 스터디스 스터디스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우 와우 뭐 엔크리프트 RF 트랜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텔레포테이션 시동을 해봐야지 이건 현실이야 무딘칼린 별사랑기 5884번째 펭클럽 검사한다 무딘칼린 별사랑기 정말? 엑스 인스티튜트에 아무것도 없었고 계속 숨을 수 있었어 아무튼 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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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어 다가 다가 그래 그럼 제가 좀 더 시간을 배고파할 수 있어 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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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히 잘했어 아직 내가 그 글쎄 근데 헤리 핰 핰 핰 핰 핰 핰 핰 심까지 모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을꺼에요 뭐 생츄워리 넓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지 뭐 뭐 널린게 어허허허 널린게 이런것들인데 뭐 자 자 바로 만들어보자 자 이거 자 일단 넓은 위치에 어 뭔가 일단 뭐 하나 없애야될것같은데 굶터를 좀 잘 비워가지구 아이 집을 까버리면 안되나 저 여기 여기다가 일단 만들어놓고 자 다시 스토지스한테 요 요 어 우리 집안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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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만들자 이게 선택하는게 이게 있는데 요거 어 거너 본거지 여기 애들 여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나중에 나중에 혹시나 이거 필요없어요 솔직히 안가도돼 저기 가면은 진짜 플러스 한 시간정도는 더 해야될거에요 플레이 타이밍 장난아니거든 플레이 타이밍 자 만들고 중기한테나 만들고 자 제어장치 만들고 자 이 전파방해기에다가 전력을 찍어야돼 빨쯐기 빨쯖기 빨쯖기 자 이거 찍고 여기 20이 필요해 최대한 최소 4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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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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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만 조그만거 하나 지으면 되겠죠 소영아 이제 다 되지 않았니? 소영아 서로 다 연결한거 같은데 오케이 뚠뚠 네 폴아워퍼에요 자 준비됐어 자 자 전파 방위기를 사용하자 올라가 바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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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마워 아 저 이렇게 해서 인스티튜트 내부로 잡입했자 자 일단 여기다가 이거였나? 스캔 자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스터디스한테 주는데 헬로 그래 파더를 만나는 길이 일인데 그래 파더에게 나의 매력적인 모습을 어필해야겠어 나의 매력을 완벽하게 어필할거야 나의 매력은 너의 매력의 스캔 여기랄기 여기란 뭐야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니 어엇 여기가 맞죠? 이 곳, 이 사람들, 우리 일을 하는 일 100년 동안 우리가 자신을 개발한 우리에게 인스트리트야 완전 다르죠 바깥에 사회, 실패, 실패 등 과학을 어떻게 사회할 수 있는지 아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위에서의 위험을 벗겨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어떤 것을 보여줄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무엇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흐름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의 몸을 부족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자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다림이다. 정말 개같은 놈들 나는 너의 엄마야 믿기 어렵겠지만 엄마라고 나는 너의 엄마야 아버지, 뭐지? 뭐지?